대한전선 그런데 급등 이후에 또 내려가는 것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고점 2만 950원 기록하고 나서 5월 21일이었죠 두 달도 채 되지 않아서 34%가 33%가 내려왔습니다 오늘도 내려가는 모습인데요 어디까지 미끄러져 내려갈까요 대한전선 지금이 참 궁금한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김명진님의 매수 가격은 14,600원입니다 7% 보유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와 매수가가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이쯤에서 하락을 멈추고 다시 반등을 해줄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전문가님 대한전선입니다 단계간에 낙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언제쯤 하락을 멈추고 다시 한번 윗방향으로 가줄까요 일단은 이 종목을 또 최근에 매수를 하신건지 그러니까 최근에 좀 떨어질 때 바닥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매수를 하신건지 아니면은 이제 기존에 갖고 계셨다가 이제 매도를 하신건지 요게 살짝 이제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다만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접근함에 있어서 약간은 조금 이제 아쉬움이 있었던 종목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전선이나 전력설비 쪽이 한 차례 순환이 나왔다라는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상당히 상승이 좀 잘 나왔었죠 뭐 재룡산업이나 혹은 이제 세명전기 대원전선 등등 해서 전선 전력설비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상당히 상승이 잘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7월달 넘어오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또 이제 워낙에 급변하는 그림이 많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저번주에 이제 또 후반부 넘어가면서 시장이 급락을 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었고 급락이 나오면서 이제 또 어느 정도 이 조정이 나오는 그림이 나올 때 전선 전력설비주들도 상당히 이게 큰 상승이 나왔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뭐 결론적으로는 전선 전력설비주들도 상당히 이제 조정이 나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대한전선이 현재 전선 전력설비 쪽에서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주도주로 움직이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일전에 한번 이제 전선이나 전력설비주들을 안내를 드릴 때 재룡산업 뭐 그 다음에 세명전기도 이제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렸었고 대원전선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이 종목들이 이제 강조를 드린 이유가 무엇이었냐라고 하면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상당히 강력한 물량들을 받아주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찍었었거든요 근데 보게 되면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도 고점에서 차익실현 나오면서 조정구간으로 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명전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강조를 드렸었던 구간이 이 구간이었습니다 이 구간의 물량도 상당히 강력하게 들어가주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물량을 충분히 만들어줬죠 그리고 급등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차익실현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차익실현이 나오니까 힘이 빠지면서 조정 나오는 모습 마찬가지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저점구간에서 물량이 최근에 들어갔다가 어느 정도 이제 이 추세를 좀 갖춰줄 때 고점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매물구간을 뚫어주지 못하니까 마찬가지로 차익실현이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대장주들이 어느 정도 확연하게 눈에 띄는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차익실현이 나오다 보니까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따라가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하락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또 제가 일전에 전선 주도를 안내 드릴 때 대한전선보다는 대원전선을 한번 이제 안내를 드렸었거든요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이제 또 물량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었지만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물량이 또 그렇게 크게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즉 현재 전선 전력 설비 중에는 상당히 좀 후순위에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접근에 있어서 조금은 이제 아쉬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최근에 접근을 하셨다면 아마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접근을 하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바닥을 잡았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목표가를 가져갈 때 보통 이제 다음 저항구간이 어디냐를 보잖아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다음 저항구간이 약한 14,000원 후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4,600원에 접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건 바닥을 잡기는 했지만 매물 구간이 강력하게 있는 구간에 또 바로 부딪히기 때문에 수익을 바로 보기에는 어려운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을 소화해주는 모습이 나타나 주어야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건데 14,600원 구간에 그냥 단순히 바닥을 잡았다라고 해서 접근을 하기에는 물량이 또 최근에 얼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이제 접근에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대장주도 아니었고 힘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접근에 약간은 조금 잘못된 접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가 이탈시 정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반등 시에는 저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14,000원 후반대부터 또 매물 구간이 시작이 된다 말씀을 드렸죠 반등 시에 이 구간을 못 들어준다라고 하면 정리하시고 오히려 조금 더 대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쪽을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선주 중에 지금 현재 대장으로 확실하게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들 혹은 확실하게 실적이 좋기 때문에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LS 일렉트릭이나 HD 현대 일렉트릭 이러한 종목들이 있겠죠 확실하게 대한전선보다 매력도가 훨씬 높은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전선 전력 설비 쪽에서는 대한전선보다는 조금 더 강한 종목을 보셔야 된다라는 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저가 이탈시 정리 그리고 반등 시에는 매물 구간 바로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정리해서 오히려 조금 더 대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 살펴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력 설비 전선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알고 계시죠 대한전선보다도 더 좋은 종목, 핵심 종목으로 옮겨가시는 전략이 어떨까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참고해보시면 몰아쉬리 학비 아닙니다 진짜 많이 받알면 알게 vier 한참에 저가ル강구가 되면